과부의 사랑과 효심 위아래가 젖어 길을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길가에 한 초가집 추녀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래 그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있으면 담배나 안 돼 피울 텐데 별 생각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조금은 머리 위에서 들창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들어 쳐다보니 한 젊은 부인이 불을 내주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담배불 걱정을 하셨나요? 지금 불을 내보내니 담배를 태우십시오 권씨는 불을 받아 담배를 피웠지요 잠시 후 또 부인이 말을 건네왔습니다 비가 그칠 줄 모르니 축축한 땅에 오래 서 계실 필요 없이 잠깐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지요 권씨는 매우 심란한 참이었고 또한 무방하다 싶어 그 말대로 하고 들어갔지요 부인은 나이가 스물 내쯤 되어 보였는데 옷이 정결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말시나 행동거지가 공손하고 자상하였으며 더불어 말하는 데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조금 후 비가 계여 권씨가 몸을 일으켜 문을 나서자 그 여인이 권씨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과장에 다녀오시자면 필시 날이 저물어 성문이 닫혀 집에 가실 수가 없을 것이오니 돌아가시는 길에 들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그러지요 권씨가 과장을 다녀온 뒤 그 집을 들렀더니 과연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씨는 저녁을 들고 머물게 되었지요 권씨는 한창 젊은 나이로 밤에 젊은 미녀를 만난 데다 주위엔 사람도 없어 보여 이내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그저 쓸쓸한 한숨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권씨가 물었지요 무슨 일로 그런 한숨을 쉬시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권씨가 그 집을 내왕한 지 몇 달이 되어 갔지요 하루는 권씨가 그 집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이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권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저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그러자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도저동 권서방님이 아니신지요 왜 들어오지 않고 계시나요 노인은 권씨를 데리고 들어와 말하였지요 서방님이 우리 집에 왕래하시는 것을 알고도 저는 시장의 장사치로 생활에 매달리다 보니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문헌을 드리게 되었으니 결례가 많습니다 그럼 여인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며느리지요 제 자식이 열다섯 살에 혼이 나요 미처 합궁도 못하고 죽었지요 저 애가 금년 나이 스물 넷인데 비록 혼인은 했다지만 아직 음량의 이치는 몰라 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가하기를 권하였지요 그런데 권할 때마다 그의 말이 만약 개가를 하면 이 늙은 몸이 의지할 데가 없다고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수절해 왔지요 서방님이 전일 왕래하시던 일은 저 애가 벌써 말하였습니다 저 역시 소원을 이룬 것이 너무나 반가워 한번 뵙고자 한 것이 이미 오래였지요 그런데 오늘에야 상봉하게 되었으니 만남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후부터 권씨는 아무 거리낌 없이 왕래하였지요 권씨는 본 부인이 죽었을 때 초상치를 물건들을 각 시장에서 외상으로 가져다 쓰고 미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직접 갔더니 각 시전 상인들이 말하였지요 일전에 반촌, 아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댁의 외상을 전부 갚고 갔습니다 그 뒤 3년 만에 아무 사람이란 그 노인은 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초상을 치르는 모든 범자를 권씨가 몸소 주관하여 아무런 탈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장사 지내고 막 사무짤를 마친 뒤 그 여인을 보니 얼굴이 처참해 보였지요 권씨가 조용히 캐물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양의 이치를 몰랐는데 시아버지께서 항상 권하셨습니다 지난번 서방님을 맞아들이게 된 것은 시아버지 때문이었지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만 시아버지께서 다른 자녀가 없이 오직 제 한 몸만을 의지하고 계시는데 만약 제가 죽고 나면 시아버지의 신세가 너무 가련하셨기에 오늘까지 참았었지요 이제 시아버지께서 천수를 다해 별세하시고 장례도 이미 마쳤는데 제가 다시 무엇을 바라고 세상에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이제 서방님과 영영 결별하려 합니다 권씨는 깜짝 놀라며 백방으로 타일러스나 끝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결국 권씨가 없는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날아가 버린 사당 옛날에 노승과 동자승 두 명이 지키는 낡고 오래된 사당이 있었지요 두 동자승 중 한 동자승은 마당 청소를 맡고 있었고 다른 동자승은 풀을 베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풀을 베는 동자승이 사당 밖으로 나가 한참 풀을 베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풀숲에서 어린 소년이 뛰쳐나왔지요 넌 누구니? 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동자승과 소년은 인사를 나눈 뒤 금방 친해져 함께 떠들며 웃고 놀았지요 다음날 풀을 베일 때에도 소년이 나타났으므로 동자승은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으며 나중에는 씨름까지 했습니다 씨름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 내일 또 해보자 그 뒤로 동자승은 소년만 만나면 씨름을 하였지요 그러기를 한 달 동안 하였지요 노스님이 보니 동자승의 얼굴이 날로 누렇게 뜨며 몸도 야위어만 같습니다 노스님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지요 얘야 너 어디 아픈 게 아니냐 얼굴이 왜 그렇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운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헛개비라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거라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 일도 없는데 네 얼굴이 그렇게 못 쓰게 될 리가 있느냐 동자승은 한참 생각해 본 뒤 대답하였지요 풀을 베러 갈 때마다 한 남자애가 나타나 함께 씨름을 하였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그 소년이 수상하구나 다음날 노스님은 실 한 뭉치를 바늘에 꿰어 동자승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도 그 녀석과 씨름을 하게 된다면 이걸 그 녀석의 몸에 몰래 꽂아 두어라 예 동자승은 풀을 베다가 다시 소년을 만나자 전과 같이 씨름을 하였지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바늘에 꽂는다는 것이 급하여 그만 소년이 귀 뒤에 꽂고 말았습니다 아 따가워 내게 이런 짓을 하다니 소년은 화를 내더니 그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지요 동자승은 실 뭉치를 풀며 급히 노스님에게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삽을 가져오너라 동자승이 삽을 가져다 주자 노스님은 혼자 실꾸러미의 실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실은 땅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땅을 파보았지요 한참 깊이 파고 들어갔더니 동자승만한 커다란 산삼이 누워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너무 기뻐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지요 이건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는 산삼이 아닌가 드디어 나도 신선이 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걸 동자승이랑 나눠 먹으면 효염이 없을지도 몰라 동자승들에겐 아무 말 않고 혼자 먹어야겠다 노스님은 산삼을 들고 와 동자승 둘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냄비에 넣고 푹 삼도록 해라 난 친구들을 만나보고 오겠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기 전에 너희들은 절대로 냄비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네 노스님은 사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신선이 될 것이니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야지 한편 사당에 남은 두 동자승은 산삼을 삶기 시작하였지요 얼마간 삼자 냄비 속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두 동자승은 냄비 주위를 돌며 코를 벌름거리며 군침을 흘렸지요 정말 맛있는 냄새야 그러다가 한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너무 삶으면 안 되니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 그러자 두 동자승이 냄비 뚜껑을 열자 더욱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두 동자승이 손이 저절로 냄비 속으로 들어갔지요 우리 뿌리라도 조금만 떼어 맛을 보자 그래 조금은 노스님도 모르실 거야 두 동자승은 산삼 뿌리를 조금 떼어 맛을 보았지요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리하여 두 동자승은 산삼을 자꾸자꾸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다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큰일 났다 이걸 어쩌지 노스님이 돌아오시면 우릴 몹시 혼내실 거야 할 수 없어 국물을 마당에 뿌려두자 그리고 스님이 돌아오시면 고양이가 훔쳐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 두 동자승은 곧 산삼 국물을 사당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당이 하늘 높이 떠올랐지요 이때 노스님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당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당으로 돌아와 보니 사당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당이 있던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물로 가득 찬 호수가 생겨나 있었으며 호수 기슭에는 희미한 사당의 그림자만 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당은 산삼 국물만 먹고도 승천한 것이었지요 두 동자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삼 국물만 먹고도 사당이 승천하였으니 산삼을 먹은 두 동자승은 당연히 사당보다 먼저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하늘로 날아가는 사당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아이고 내산삼 최치원이 심은 연꽃 옛날 통일 신라시대에 최치원이라는 천재 소년이 살고 있었지요 최치원은 열두 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어린 최치원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말하지 말거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거라 최치원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요 예 아버지 다른 사람이 백을 하면 저는 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당나라로 갔습니다 당나라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였지요 최치원은 최치원은 거울 수리공으로 나섰습니다 머리를 돌아다니며 외쳤지요 거울을 고치세요 망가진 거울을 고쳐드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마어마하게 큰집 대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거울을 고친다구 그럼 잠깐만 기다려다오 네 들어가 어서 가지고 나올테니 네 최치원은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렸지요 잠시 후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경대를 들고 나와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다리도 고칠 수 있느냐 예 고칩니다 할머니가 경대를 내밀자 최치원은 받는 척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진 것처럼 슬며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리뿐만 아니라 거울까지 깨지고 말았지요 이를 어째 할머니가 노발대발 했습니다 초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깨트렸으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며칠을 굶고 돌아다녔더니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귀한 거울을 깨뜨렸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집의 종 노릇을 해서라도 거울 값을 꼭 갚겠습니다 최치원이 사장을 하자 할머니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실수로 그런 것인데 일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아닙니다 들어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도 우겨대니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지요 잠시 후 그 집의 주인인 대간마님이 나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거울 고치는 아이인데 경대를 깨트리고 종이 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에 대간마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채취원을 바라보았지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지만 눈이 반짝 반짝 빛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 맑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지요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간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채취원은 대간마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지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여 무슨 일을 시켜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6년 만에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지요 당나라에서 벼슬길에 오른 채취원은 율수연이라는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의 남쪽 끝에는 아름다운 숲과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는 쉬어갈 수 있는 정자와 쌍녀분이라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지요 채취원은 채취원은 휴식이 필요할 때면 가끔 그곳 정자에 들러 머리를 씻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가를 천천히 산책하던 채취원이 쌍녀분을 둘러보며 시를 한수 읊었지요 그러고는 정자에 올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나더니 아름다운 두 여인이 연꽃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뇌신지요 놀란 채취원이 묻자 두 여인이 사연을 말하였지요 저희들은 원래 율수연에 살던 장씨의 두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듣고 글도 쓰고 책도 읽으며 행복한 앞날을 꿈꿨지요 그러나 시집갈 나이가 되자 모든 꿈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부모가 돈 몇 푼을 받고 소금 장수와 혼인을 약속했거든요 저희들은 차라리 죽을 지연정 그 뜻에 따를 수가 없었지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천연연의 세월을 흘렀는데 오늘 선생이 시로 저희 자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니 그동안 쌓인 한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갔사옵니다 말을 마친 여인들은 최치원을 향해 절을 하더니 술 상을 내왔습니다 어느덧 달이 지고 새벽 딱 우는 소리가 들리자 두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선생님 덕분에 천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낱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였지요 두 여인의 애달픈 사연은 오래도록 최치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최치원은 고을을 다스리는데 온갖 정성을 쏟았지요 특히 싸움이 일어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그런 최치원을 잘 믿고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최치원은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지어 황소를 크게 꾸짖었지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지금 잠깐 숨이 붙어있다고 해도 너는 곧 정신을 잃고 넋이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 말에 깜짝 놀란 황소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오직 글로서 황소를 단번에 쓰러뜨린 것이지요 그렇게 최치원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당나라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후 자신의 조국인 신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최치원에게 경상남도 함양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지요 그런데 당시 함양은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만들어야 해 최치원은 당나라에 있던 아름다운 숲과 연못을 떠올리며 함양에 숲을 조성하고 연못을 만들 계획을 세웠지요 그 숲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지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지 홍수가 나서 넘치는 물은 연못으로 흘러들게 하고 당나라에서의 경험을 살려 함양지방의 지형을 두루 살피면서 바람막이 숲으로 상림을 설계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심어 가꾸며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연못을 만들었지요 사방이 확 트인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인 채취원이 정자에 올랐는데 문득 연꽃을 들고 나타났던 율수현이 두 여인이 떠올랐지요 연꽃처럼 예쁜 여인들이었는데 채취원은 두 여인의 넋을 위로하며 연못에 연꽃을 심었지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시요 시간이 지나자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채취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연못가를 거닐며 연꽃을 감상하였지요 그리고 어느덧 상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덕 없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함양 사람들은 상림의 연못을 뒤덮인 연을 이용하여 약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잎은 잎이 크고 넓어 밥을 싸기에 그만 이었지요 들에 일하러 갈 때 연잎에 밥을 싸가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잎에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참 신기한 일이로군 그 뒤 함양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면 주먹밥 대신 연잎에 밥을 싸주며 덕담을 하였습니다 최치원처럼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너라 연잎밥을 받아들은 아들들은 최치원이 당나라로 떠날 때처럼 씩씩하게 대답하였지요 다른 사람보다 백배 천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상림에 가면 맛있는 연잎밥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상 조선 숙종 때 청성부원군 김석준은 문장이 당시의 으뜸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김공은 당시 관상을 잘 보았지요 여러 사람들이 관상을 보아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청거된 사람들은 화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김공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아직 빈혈을 꽂지 않은 열여덟 된 여종 하나가 세수 대야를 들고 나와 김공의 앞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김공이 눈을 들어 여종의 안색을 보니 전면이 화려하고 골격이 청수하여 매우 귀하게 될 상이었지요 이 같은 귀상을 노비로 두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쫓아내어 제 마음대로 가서 그 귀상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김공은 한참 동안 생각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하였지요 천한 계집이 버릇없이 감히 내 자리를 범하다니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김공은 건장한 하인에게 명하였지요 문 밖으로 끌어내 제가 할 대로 가게하라 여종이 황급히 용서를 빌며 이 집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김공은 끝내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쫓아내게 하였지요 집안 사람들도 영문을 모르고 김공에게 한번 용서해주기를 권하였으나 김공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공이 엄하게 하인들을 단속하여 사사로이 그녀를 거두지 못하게 하자 하인들은 김공이 두려워 결국 그녀를 길로 끌어내었습니다 그 여종은 그 여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대문을 나갔으나 온 종일 길거리에서 서성거렸지요 해가 지자 서다문에서 나와 하룻밤 지낼 곳을 찾으려고 길에서 방황하니 몹시 안 돼 보였습니다 이때 서대문 밖에 이 창우라는 한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양반으로 집이 몹시 청렴하였습니다 나이 쉬네 아내를 잃고 아들도 없이 홀몸으로 지내면서 자리를 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자리장수 이생원이라고 칭하였지요 이생원은 이날 짠 자리를 가지고 종로에 가서 팔아 몇 개미 돈을 얻어 몇 사발 술을 사 마시고 저녁밥을 짓기 위하여 바삐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방황하고 있는 여종을 본 것이지요 너는 어떤 여인이기에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소년은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길을 잃고 하룻밤 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담 내 집이 여기에서 멀지 않으니 네가 나와 같이 가면 하룻밤 잘 수 있단다 그러자 여인은 기뻐하며 고마워 하였지요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니 몹시 감사합니다 이생원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등불을 켜고 보니 그녀는 아직 비녀를 꽂지 않는 처자였습니다 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으나 자태는 훌륭하였지요 너는 네 집 처자인데 무슨 일로 서울에 왔으며 무슨 일로 밖에 나와 길을 잃었느냐 소년엔 양반집 교수는 아니고 상민의 딸이 온대 부모는 다 작고 하고 또 가까운 친척이 없어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의탁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슬며시 그녀를 넌지시 떠보았지요 너는 아직 시집 가지 않은 처녀이니 헛되어 규중에서 늙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집을 가서 부부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이다 나는 아내를 얻지 못하고 아들 딸도 없으니 나 역시 의탁할 곳이 없구나 가세는 비록 가난하지만 끼니는 이열 수 있으니 네가 만일 나의 노세함을 싫어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딸 낳으며 백년을 회로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인은 꿇어 앉아 말하였지요 대인께서 소녀를 천히 여기지 않고 아내로 사무려 하시니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인께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니 소녀도 평생 대인께 의탁하여 시중을 드는 것이 실로 행복일 것입니다 이생원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저녁 밥을 지어 서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저녁이 끝나자 이불을 깔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후부터 이생원은 열심히 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매일 얻어지는 돈이 매우 많았고 그 아내는 조리있게 살림을 하며 길삼이나 삭바느질을 하여 모아진 돈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절약하고 쓰고 남은 돈은 빚을 놓아 이자를 받았지요 이렇게 삼년을 하자 집안이 마침내 넉넉해졌습니다 또 연달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이목이 청수하고 용모가 뛰어났지요 이생원은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자리 짜는 일을 걷어치우고 두 아들을 어루만지며 길렀습니다 두 아들이 점점 자라자 그를 가르쳤지요 이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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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70에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태평을 누리니 당시 사람들은 그 눕복을 마냥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생원이 갑자기 노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아내와 아들들은 애통해하며 예법대로 초상을 치렀지요 3년 뒤에는 두 아들이 과거 공부를 익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과거를 보아 모두 급제하여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복량하였는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 미쳐 이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었지요 그 어머니는 매번 두 아들이 조정에서 물러나온 뒤에는 오늘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었고 두 아들 또한 일이 있든 없든 숨김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할 때 혹시 김청성이라는 새 글자가 나오면 어머니가 자세하게 물어보았지요 하루는 두 아들이 조정에서 물러나와 집에 오자마자 은밀히 의논을 하더니 한참 만에 형은 입으로 문자를 부르고 아우는 붓을 쥐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의아스러워 두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제가 이처럼 바쁘단 말이야 나도 듣고 싶구나 별다른 별다른 일은 별다른 일은 없고 김청성이 멋대로 날뛰어 정권을 농락하여 조정의 윤논이 분분함으로 우리 형제가 대간의 직책에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짱을 지어 규탄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어미의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시집 온 뒤로 아직까지 나의 본색을 말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날 나는 늙고 너희는 또 출세하였는데 임금을 섬기고 이를 의논하는 마당이 너희들이 만일 혹시라도 우매하여 불의를 범한다면 어미된 도리를 잃는 것이다 나는 원래 김청성 댁의 여종이었단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쫓겨났으며 어떻게 부군을 만났고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살림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잘된 것은 모두 김청성의 덕분이다 김청성이 만일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김청성이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기 때문에 나의 귀상을 알고 내가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강제로 내쫓아 내 스스로 시집을 가 귀상을 발휘하도록 하였던 것이지 오늘날 김청성은 권세가 높음으로 남의 질시를 받고 탄핵을 당하나 다른 사람은 되어도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이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탄핵하는 소장에 이름을 적는다면 이것은 네 어미를 무시하는 것이야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깨닫고 곧 생각을 고쳐서 김청성을 구제하는 소장을 올렸지요 드디어 그들은 노론의 일당이 되고 현달한 벼슬을 얻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도운 부자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 이었습니다 열두 살 소년 최봉준은 간도로 떠나는 무리에 끼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가고 있었지요 그는 허리춤에 엽전 수문양과 보릿살 두 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풍팔이 일을 하기 위해 간도로 가는 길 이었지요 당시에 함경도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해마다 늑하을이 되면 간도의 국자가로 갔습니다 국자가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와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뽑아 데려갔던 것이지요 그러면 품삭을 받으며 겨울 한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최봉준은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그는 12살에 아버지마저 잃었지요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들도 없어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간도의 국자가에 도착한 일행들은 얼굴에 실망의 빛이 가득하였지요 노동자 속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 러시아 사람들이 철수한 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봐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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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일터에서 나무 베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최봉준은 일행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려고 러시아 땅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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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강추위가 찾아와 숲에서 일하던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지요 이거 큰일인데 날은 춥고 식량도 없는데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 떨지 말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고 나무를 베어 불을 피우는 것이야 사람들은 오두막 들어갔습니다 몇몇이 나무를 베어와서 불을 피우자 오두막 안은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몸을 녹이고 나니 배가 너무 고프네 여기서 어떻게 견디지 마을을 찾아가 식량을 얻어자고 나무를 베어 뗄감 을 가져가면 식량과 맞바꿀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나무를 잔뜩 베어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최봉준 만을 남겨둔 채 마을을 찾아 떠났지요 최봉준은 오두막에 앉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왜 어른들은 아무도 오지 않지 혹시 남의 숲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고 도둑으로 몰려 붙잡혀 간 게 아닐까 최봉준은 걱정이 되어 오두막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어른들을 찾아 보았지요 밖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봉준은 수없이 넘어지며 수십리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겨우 마을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최봉준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데다가 몹시 지쳐 있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았지요 러시아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던 조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최봉준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지요 그리하여 최봉준은 꽃기력을 차렸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도움을 청하겠는데 저와 같이 있던 어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뗄감과 식량을 맛바꾸겠다고 마을을 찾아 떠났거든요 니가 걱정이 되어 어른들을 찾아 나선 게로구나 알아봐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조선 여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뒤에 돌아왔습니다 얘야 어쩌면 좋니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고 산림 경찰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구나 얘 제가 예상한 대로 도둑으로 몰려 끌려간 것이군요 어른들이 어디로 붙잡혀 갔지요 산림 경찰서가 코란스키에 있으니 그리로 갔을 거야 코란스키가 여기서 먼가요 멀지 북쪽으로 70리쯤 떨어져 있단다 그런데 혼자 갈 생각은 말거라 길도 험한 데다 날도 춥고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 거리고 있단다 정 가고 싶으면 날이 풀리거든 떠나거라 아니에요 저는 꼭 어른들을 찾아야만 해요 당장 떠나야 한다고요 최봉주는 고집을 부려 어른들을 찾으러 코란스키를 향해 떠났습니다 조선여인은 그를 위하여 개가 끄는 썰매와 식량을 마련해 주었지요 코란스키로 가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벌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눈보라까지 몰아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최봉주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최봉주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선가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썰매를 세우고 있던 최봉주는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리들이 썰매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리들에게 이렇게 당할 순 없지 덤빌테면 덤벼보거라 최봉주는 썰매에서 내려 나뭇가지를 주워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불을 피웠지요 이리들은 불이 무서운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모닥불 가에 앉은 최봉주는 몸이 따뜻해지자 절로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최봉주는 개가 얼굴을 향는 길척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그 개는 썰매를 끄는 개가 아니라 처음 보는 개였지요 놀랍게도 목에는 독한 술인 위스키 병을 줄로 매달았고 몸에는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최봉주는 위스키 병을 꺼내어 목을 축이고 담요를 벗겨 몸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훈훈해졌지요 개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바지 가랑이를 물어 당겼습니다 그래서 최봉주는 개를 따라가 보았는데 러시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남자는 야린스키라는 러시아 귀족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그의 별장이 있었지요 야린스키는 겨울에 별장에 와서 지내는데 밤마다 개의 몸에 위스키 병과 담요를 둘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길을 잊고 헤매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였지요 야린스키는 최봉준이 딱한 사정을 알고는 별장에서 진에게 해주었습니다 최봉준은 야린스키의 양아들이 되어 7년 동안 그의 보살핌을 받았지요 그는 야린스키에게 러시아 말을 배웠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야린스키가 죽은 뒤에는 그의 유언으로 별장과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야린스키가 최봉준에게 준 교훈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최봉준은 야린스키의 교훈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나는 조선 사람이지만 러시아에서 오래 살아 러시아 말을 할 줄 안다 그리고 러시아 사정에 박지 따라서 조선과 러시아 간의 무역 일을 한다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최봉준은 무역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그 도시는 러시아의 이름난 군사도시였지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달걀을 사서 함경도에 파는 일을 했던 최봉준은 러시아 군대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먹어치우는 쇠고기나 군화 군복을 만드는 쇠가죽은 그 양이 엄청날 것이야 우리 조선의 소를 러시아에 파는 일을 하자 최봉준은 고향 경흥에서 십여 마리의 소를 사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군대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무역은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수백 마리의 소를 러시아에 팔 정도가 되었지요 조선에서 소 한 마리를 30원에 사서 러시아에서 10배 가격인 300원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드디어 최봉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최봉준은 소들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 나르려고 일본의 거대한 화물선을 여러 척 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달이 천여 마리의 소를 러시아에 팔 수 있었지요 소뿐만 아니라 콩도 러시아에 수출하였으며 비단 광목 그리고 여객 운송까지 도맡아 돈 방석에 앉았습니다 최봉준은 러시아에서 함경도 성진으로 돌아와 살았지요 성진왕에 국제무역 상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조선의 성진을 중심으로 원산 경흥과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홍콩 일본 등을 잇는 조선의 무역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최봉준은 천만 장자라 불릴 만큼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길러낼 학교를 러시아 한인 지역에 세웠지요 그리고 항일정신을 일깨울 신문사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러시아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때 그가 나서 안중근의 변호사 비용과 그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봉준은 연회주로 돌아갔는데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위가 되어버린 뱁 인도네시아 어느 작은 마을에 말린 쿤당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고 있었지요 너무나 가난하여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쿤당의 유일한 놀이는 부두에 나가 오가는 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선원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배 구석 구석을 구경하였지요 쿤당이 열두살이 대단해였습니다 쿤당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부두에 머물게 되었지요 나도 저 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쿤당은 입을 쩍 벌린 채 큰 배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이 쿤당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면 배를 태워주마 쿤당은 당장에 달려가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식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허락해 주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쿤당은 몇 날 며칠을 조른 끝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쿤당은 선장과 선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치요 쿤당이 18살이 될 무렵 선장은 쿤당을 양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장은 배는 물론 엄청난 재산을 쿤당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쿤당은 큰 배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가 있었지요 젊고 똑똑한 쿤당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까지 하여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내고 목숨만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병들고 지쳐서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울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쿤당은 이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쿤당의 배가 고향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야자 열매의 물이 먹고 싶다며 배를 잠시 멈춰 달라는 것이었지요 순간 쿤당은 머뭇머뭇 했습니다 혹시라도 늙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쿤당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선원들과 부인에게 늙고 초라한 어머니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항구에서 멈추면 안되겠소 하지만 임신을 한 부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쿤당은 배를 부두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쿤당을 알아보았지요 고향을 떠난 뒤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쿤당이 커다란 배의 선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신도 신지 않은 채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 선언을 붙들고 말하였지요 백신하다 보니 가판이 몹시 소란 스러워 졌습니다 그때 선실에서 부인과 함께 쿤당이 나왔지요 무슨 일이냐 쿤당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안으려 하였습니다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쿤당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매몰차게 어머니를 모른 척하였지요. 누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군당은 선원들에게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내팽겨 쳐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신이시여, 군당의 행동에 꼭 맞는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군당은 서둘러 고향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었지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가 가라앉자 선원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장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안 돼, 내 재산을 두고 이 배를 떠날 순 없다. 선원들이 소리쳤지만 군당은 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에 의해 선원들과 부위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군당은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순간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군당의 배가 커다란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지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에 가면 배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